음악 브라질 월드컵 덕분에 새벽과 아침이 열기로 부산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활력과 열기가 모든 이들의 가슴에 뿌리내리면 좋을텐데요. 태극전사들의 선전과 또 붉은 악마의 함성이 한 달 뒤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번주 K-Water 포커스 뷰 전해드립니다. 대청댐 보조여수로 사업이 9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로써 대청댐과 금강유역 주민은 더욱 안전해졌고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생겨났습니다. 최계훈 사장은 높아진 홍수방어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 빈틈없고 안전한 물관리에 힘쓰면서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마음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대청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계훈 사장은 1차 아시아 물관리 고입구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K-Water의 역할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회담에는 ADB, 유네스코, 월드뱅크 관계자 등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주요 인사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최계훈 사장은 아시아개발은행과 협약을 맺고 지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 K-Water가 국제무료회에서 주관한 동아시아 지역 물산업혁신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설계 부분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계량사업과 소규모 사업 부분에서는 분산역 용수공급 시스템으로 두 개 부분에 걸쳐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은 K-Water의 앞선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Water 수도권 지역본부 안에 숨은기상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센터는 기상청과 K-Water가 기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소식에 이어서 열린 기념포럼에서는 국내 숨은기상 분야 선도 방향과 숨은기상협력센터의 역할과 기대 등을 주제로 분야 전문가들 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댐사정검토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원주, 봉화, 대덕 3개 지역의 소규모 댐 추진사업을 권고했습니다. 댐사업 절차 개선을 위해 NGO, 종교계, 환경 및 경제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댐사정검토협의회는 건설타당성, 지역수용성, 대항 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3개 댐은 하반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Water가 첫 번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업인 인도네시아 하상수력발전 사업을 수조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업은 국내의 민간기업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K-Water는 설계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일정기간 동안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합니다. K-Water는 6월 17일 노훗댐의 안전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닥터컨퍼런스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바람직한 노훗댐 안전관리 및 성능개선 방안과 차세대 안전관리 및 진단기술 방향, 제도적 개선점과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기훈 사장은 지난 10일 시흥 정수장과 반월 정수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UV, AOP 공정고도정수처리 및 시와 MTB 공업용수도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와 녹조 문제를 비롯한 여름철 수질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상 무더위가 지속되겠지만 하지부터는 날씨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시기가 이어질 텐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가끔은 평상 아래 누워서 시원한 달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K-WAT 포커스 뷰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